서울 강남구가 센세이션 2019 강남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제8회 강남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. 축제 기간 동안 거리와 광장, 시민 생활 공간 등 강남 지역 곳곳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집니다. 지난 26일에 열린 개막제 G타임 25를 시작으로 강남 구민이 만든 오페라, 나도 오페라 스타와 K-POP 광장 야외 시네마, 미식여행과 K-POP 퍼레이드, 영동대로 K-POP 콘서트와 해외 거리 예술 공연 인터내셔널 프린지, 도심 속의 미디어 갤러리와 강남 로봇 ICT 전시회, 내 집 앞 3개 영화제 등 4개 분야 35개 행사가 진행됩니다. 강남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강남 페스티벌은 지역 발전과 함께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문화 생활을 선사하기 위해 이어오고 있습니다.